이 수맥봉으로도 금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수맥과 마찬가지로 금에도 길을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맥봉은 그 길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아,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물질을 담아도 달란지요? 물질을 담아라니요? 금을 찾는다 해도 우린 이론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예.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모두 기부하기로. 우리는 물질을 담아라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를 행하려 함입니다. 알겠습니다, 스님. 아, 마치! 무슨 일입니까? 시옥의 사자가 드리믈렀습니다, 스님. 시옥의 사자가 드리믈 courage!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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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검수